저 새끼들 싹 다 죽이면 돼 나도 살이 나야만 하지 너 형은 뭐 뭐 살이 아니고 저 형이야 인질들 다 싸 죽여버리고 잡고 계시네 억세게 틀어지고 죽는 것이 꾸욱 자가다 맹인하는 모습이야 너 목숨은 조정신에 달렸다는 사실 명심해 지금 당장 진압에서 쓸어버리고 그만이지 그럼 나 인질도 다 죽어버리면 어쩔 건데 저 새끼들 내가 상대할 테니까 새가 서로 하죠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 이뤄져 있다면 내 말도 풀어줘 나 풀어달라고 난 널 내보낼 생각이야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왜 해가 나가요 누가 목숨은 귀하고 누구 터대 네가 나가 우리 계속 나라고 할 뻔이야 키워봐